동근이가 이 노래 어떻게 섭외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중요해 그때 딱 응원가 나왔을 때 동근이가 떠오르더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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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호들가리인 줄 모르시겠죠? 데뷔를 하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왔습니다! 제가 구단 응원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선일이고 정말 진짜 그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 또한 진짜 그 소식 통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서 며칠 준비하고 이렇게 부리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구단 응원가를 녹음을 할 텐데 과연 어떤 구단 응원가냐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K3리그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김포FC의 구단 응원가를 제가 부르게 됐습니다! 아 진짜 소름이 돋는데 더 소름이 돋는 소식은 이 작업을 함께 하실 대선배님이 먼저 선뜻 연락을 주셨어요! 누구시냐?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친구! 모양 같은 친구! 진심훈 선배님이십니다! 진짜 진심훈 선배님이 작업을 하실 때 제 목소리가 떠올랐대요! 원근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해서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대박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리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녹음이 이루어지고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됐고 어떠한 변화와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듀파 화이팅! 프로듀파 화이팅! 몇 번만 더 불러 볼게요 이제 리듬 타면서 다시 네 장자가 자앙이 아니고 그냥 장 김포의 심장 짧아 장이 너무 짧아 지금 김포의 심장 노래 들어봐봐 네 저 태양은 김포의 심장 김포의 심장 김포의 심장 김포의 심장 자앙 하고 이제 끌어올리는 걸 하지 말라고 김포의 심장 힘 자앙 또 올라가잖아 김포의 심장 장 장 김포의 심장 장 김포의 심장 김포의 심장 김포의 함성 저 저 태양은 김포의 심장 그렇지 김포의 함성 김포의 함성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응원가잖아 그냥 우리 가요처럼 부르는 것보다 궁가스럽게 끊을 땐 끊어주고 그래 그렇게 운동장에서는 그게 낫지 않겠어? 그 중간 중간에 장점이 나오는 데도 있으니까 응원가면서 장점 나오기 힘들어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전체적인 그림만 1분 30초만 노래하면 돼 네 걱정할까?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좋아? 부르면서도 신이 나는데 여군가가 뭐가 좋냐 너무너무 좋은 노래 제가 진짜 부르면서 신나요 너 소리가 나쁘지 않으면 잘 묻어 여기 전체적인 느낌만 너가 캐치하고 이제 노래하면 돼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마 노래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온 제가 공부해온 느낌이랑은 좀 제가 잘못 맥을 짚었지 않나 근데 또 현장에서 또 진심훈 선배님이나 또 작곡가 선생님이 티칭을 해주시는 게 너무 제가 이해하기도 쉽고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포의 심장 그렇지 그렇지 김포의 심장 그렇지 그거야 네 바로 갈게 FC 김포 FC 김포 FC 서 대하는 김포의 심장 이 거운 가슴이 불타오르네 멈추지 않는 날 승리하리라 김포의 심장 김포의 심장 김포의 심장 김포의 심장 동근이가 이 노래 어떻게 섭외가 됐고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중요해 그때 Tru수 동근이하고 우리 낚시방송 한 번 했지 동근이 노래를 많이 들었지 밭에서도 듣고 바다에서도 듣고 딱 동근이가 나왔을때 동근이가 떠오르더라구요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동근이 처신구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동근이 하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생각하는거에요 내 생각 틀리진 않았네 잘하고 있어 이건 또 경험이니까 나 하던걸 화이팅 화이팅 대박은 맞아 그거였죠 제가 김포FC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포FC가 전반기 리그가 끝나고 전주훈련을 갔는데 전주훈련 훈련지가 남해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국수집 부모님 국수집에 한번 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팀이 다 가기로 했어 다 잘 수 있나 자리가? 갈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 운명이란게 다 있나봐요 이렇게 인사 잘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다보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는거야 다 사람이 만드는거야 열심히 착하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딱 만들고 들었을 때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 자체가 저에게는 이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이번에 또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구단 응원과 경험을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좋은 공부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모 선배님 만나기 힘드신 선배님인데 먼저 선뜻 연락이 돼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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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내일 경기부터 운동장에 그라운드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하니까 경기에 가고 싶은데 조만간 한번 홈경기 때 제가 몰래 슥 가가지고 한번 들여보려고 합니다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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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